9월 30일 월요일, 오늘을 시작으로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금주 한 주간, CBS 방송이 전하는 이번 한 주간의 캘린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오늘은 국제번역의 날입니다. 성사로 라틴어로 번역했던 성히에로 니무스를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젠 AI 인공지능을 결합한 번역이 대세로 조만간 언어장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 1일 화요일은 미 전국 유방암 인식과 예방의 달이 시작됩니다. 유방암의 발병 환자가 50대 후반에서 점차, 그 발병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로 낮아지는 가운데 조기 발견 치료율이 90%를 넘기면서 예방을 위한 검진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10월 2일은 미시시피주 페어의 시작이 미 전국 캘린더에 들어갔는데요. 1859년에 시작된 페어, 잭슨 다운타운 수백 에이커가 축제장으로 변모하며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10월 3일 목요일은 1960년대 사교댄스 트위스트의 창시로 알려진 노래 더 트위스트를 부른 처비체커의 탄생 78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매년 3일 동안 열리는 음악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에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 수백여 명이 참가하며 방문객만 매년 7만여 명을 넘어섭니다. 10월 5일 금요일은 영국 BBC 방송 TV 몬티 파이튼 비행 서커스 드라마의 50주년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방영된 코미디물은 미국 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CBS 방송이 전하는 9월 30일 한 주간 캘린더였습니다.